안녕하세요. 조합불의 우주입니다. 오늘은 그토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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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맛보고 싶었더니 졸업법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자 이거를 딱 열면 냄새가 아 냄새가 약간 와사람이 있지? 야 근데 이번에 이거 검은색이냐? 하얀색 아니었나? 먹어볼게요. 이게 나 코에서 뭐가 나와 지금 제가 그 제가 예전에 와사비 립을 샀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매운 것 같애 그거보다 2배? 와 이거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씹을게요. 예 자 여기서 끝나면 아니죠 만약에 어디왔냐 여기 이게 뭐냐 이거 모래시계라 그래야 되나? 뭐라 그래야 되지? 이거? 그냥 모래시계라고 할게요. 요 모래시계가 이렇게 다 닿는 동안 지금 그 무한의 계단 무한의 계단 게임 그 무한의 계단을 100칸 넘게 못할 경우엔 졸업법을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. 아악 맛있겠죠? 잠시만 세팅하고 올게요. 지금 무한의 계단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핸드폰을 찍고 있어서 지금 무한의 계단 화면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런거는 거부를 하고 좀 더 받아주시고 좀 더 받아주시고 제가 뭘로 할까 제가 가장 자신있는거 이걸로 하나 둘 셋 자 올라갑니다 아악 야 이거 세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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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판 지나갔구요 자 계속 계속 가고 있습니다 백칸 가자 제발 백칸 가는게 소원이거든요 아악 마지막 한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칸입니다 마지막 한 번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한 번의 기회입니다 졸음껌을 어? 안먹을 수 있을 것인가 아 나 왜이렇게 떨려 야 83 87 자 계속 가겠습니다 오케이 야 100개 넘었어 100개 넘었어 잠깐만 네 100개 넘었습니다 역시 졸음껌은 안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아쉬운 덕분에 손아 더 넣도록 하십시오 이런걸 딱 여는거야 역시나 오세티베 구독자 100북 가장 아우 아이구 애야 대화 시청 중